안녕하세요. 로미하우스입니다. 로미하우스 채널이 오픈한지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는데요. 정말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짠!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로미하우스로 많은 협찬 제품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들로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벤트 기대해주세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 다양한 사품들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11월 한 달 동안 여러 차례로 진행하니까 구독, 알람 설정 안 하셨으면 꼭 눌러주세요. 이번 이벤트는 촬영을 위한 제품만 받았으며 그 어떠한 긍정적인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품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기 위한 좋은 시간입니다. 먼저 구독자분만 참여 가능하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한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 중간중간에 돌별 숫자가 3번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들을 적어서 영상 설명에 있는 구글 폼을 작성하신 후 영상 댓글란에 이벤트 참여라고 댓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중복 당첨될 수 있으니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 꼭 다 봐주시고 꼭 참여해보세요. 당첨되신 분들은 구글 폼에 적어주신 이메일로 당첨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활동해주신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로미아우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 두 가지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윌리비 마누카 캔디와 맥언스 유즐리인데요. 둘 다 간편하게 건강을 챙기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추천 드릴게요. 혹시 마누카 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마누카 꿀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마누카 꿀은 뉴질랜드 청정지역에서만 자세한 마누카 꿀에서 채집한 꿀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꿀들에 비해 평균 기능이 두 배 이상 높아서 액체의 금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이 귀한 꿀이 11%가 드러나 있는 캔디가 마누카 캔디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뉴질랜드에서 제조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특히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할 때 꿀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건 모두 아실 텐데요. 그 중에서 최상의 꿀로 제작한 캔디입니다. 직접 먹어보니 맛도 설탕의 단맛이 아닌 은은하면서 고급스럽게 달콤한 맛 때문에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캔디라고 하면 건강에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 제품은 단순 캔디로 부른다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건강식품처럼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메가스 수제 뮤즐리인데요. 여러분도 뮤즐리 생소하신데 알고 계셨나요? 메가스 수제 뮤즐리는 100% 자연 재료들만 사용하여서 작업하지 않고 만든 건강한 식품입니다. 설탕이나 시럽 같은 단맛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당뇨나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너무 싱거우신 분들은 우유나 두유에 함께 넣어드시길 바랍니다. 약 8가지의 통홍로를 배합하여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매일 오전마다 신선한 A급 견과류와 기리만을 사용하여 3번씩 구워낸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건강한 식사로 드시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제품들을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니까 꼭 영상 하단에 있는 구글폼을 작성하시고 이벤트 참여라고 써주세요. 두 제품 중에 하나를 추첨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벤트 때 만나요.